세자 저하! 여전히 오른팔은 동작도 안 하셨단 말인가? 그게 다 귀신의 저주 때문에 되는 말이 있어요. 자기가 세자 자리에 오르려고 뭐 형님을 죽인 거지?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? 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. 가족들을 독살했답니다. 살인자 민재인 국본에게 화를 쏘았다. 너는 나를 믿니? 우리 가족이 죽으면 세자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요. 구독 고맙 SPEC 입니다.